이번 시간에는 가상 머신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 스냅샷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냅샷은 사진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사진을 찍는다는 그런 뜻일 텐데요. 이 가상 머신에서의 스냅샷은 일종의 백업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어떤 상태,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태는 그 컴퓨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또 지금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 이런 상태들을 그대로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보관해놓는 그런 기능을 스냅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상 머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저 윈세븐이라고 적혀있는 걸 선택하고요. 여기 보시면 스냅샷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스냅샷 버튼을 클릭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생긴 화면으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 보면 몇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스냅샷과 관련되어 있는 버튼입니다. 자, 우선 윈세븐이라고 하는 이 운영체제를 제가 실행시킬게요. 시작 버튼을 누르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스냅샷은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를 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이걸 써도 되는지 확실치가 않은 거죠. 뭔가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여러분의 호스트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컴퓨터 운영체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가상 머신을 만들고 그 가상 머신 운영체제 안에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바이러스나 아니면 컴퓨터의 어떤 오류나 이런 것들로부터 이 호스트 컴퓨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제 게스트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호스트 컴퓨터는 안전한 거죠. 그리고 게스트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이 스냅샷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스냅샷을 찍어놓게 되면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다시 스냅샷을 찍었던 그 지점으로 복원을 하게 되면 그 전 상태로 완전히 똑같은 상태로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스냅샷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있는 윈 더스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제가 설치했다고 치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뭔가 안전한 프로그램인지 확실치가 않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자 여기 이 다운로드를 다운로드를 먼저 하고요. 다운로드하는 것 자체는 컴퓨터에게 위험이 없죠. 다운로드가 끝났습니다. 그럼 일단은 가상 머신의 메뉴 중에 머신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선택하고 스냅샷 찍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현재 가상 머신의 스냅샷 찍기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스냅샷을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윈 더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거니까요. 윈 더스트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확인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대기하라는 화면이 나오고요. 저 화면이 끝나면 스냅샷을 찍은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가상 머신 관리자로 들어가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스냅샷으로 들어가서 상태를 보죠. 아까 없었던 윈 더스트라고 하는 윈 더스트 설치전이라고 방금 제가 타이틀을 지정한 스냅샷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현재의 가상 머신의 상태가 바로 현재 상태라는 것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스냅샷을 찍었던 그 시점은 윈 더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딱 한 번만 쓸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뭔가 바이러스가 설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해서 뭔가 컴퓨터가 느려지는 것들을 방지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또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는데 그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였던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경우에 이 운영체제 상태를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바로 직전 단계로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스냅샷인데요. 지금 한번 해보죠. 자 우선 가상머신 관리자로 들어와서요. 여기 보시면 현재 상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위에 보면 윈 더스트라고 하는 설치전이라고 적혀있는 이 스냅샷을 찍었던 복원 지점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고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클릭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재 이 가상머신이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가상머신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X표시를 눌러서 형제 상태를 저장하셔도 되고요. 시스템 전환을 끄게 하셔도 됩니다. 뭐 어떤 것들은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서 여기 있는 아이콘이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는 화살표 모양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윈더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요. 여기에 있는 스냅샷 복원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자 여기 복원이라고 하는 화면이 그 버튼이 있죠. 그 중에 현재 가상머신의 스냅샷 만들기를 체크하시면 지금 최신 상태에 대한 스냅샷을 만들어 두는 거고요. 체크를 해제하시면 현재 상태를 잃어버리고 제가 방금 선택했던 윈더스트라고 하는 설치전이라고 하는 이 상태로 복원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체크를 해제하고 복원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럼 복원이 끝났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이 운영체제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아까 제가 윈더스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기 직전 상태 그 상태로 컴퓨터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프로그램이 설치되는지 찾아보면 프로그램이 없죠. 왜냐하면 그 전 상태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가상머신 관리자에 보시면 스냅샷을 관리하는 이 화면이 있잖아요. 이 화면이 이 트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저장된 상태들 있잖아요. 스냅샷들. 스냅샷들을 이렇게 구조화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스냅샷들을 만들어 놓고 그 스냅샷들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복원하면서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가상화 기술의 아주 중요한 장점이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스냅샷을 여러 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스냅샷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양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복제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자 복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가상머신이 꺼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가상머신을 제가 종료시킬게요. 시스템 전원 끄기를 해서 종료를 하면 자 이 가상머신은 종료가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양 모양이 복제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는 양을 선택한 다음에 가상머신 복제 마법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새 가상머신의 이름을 지정하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지정하는 가상머신의 이름은 바로 여기 있는 win7이라고 하는 가상머신의 이름과 이름의 위치에 들어갈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상머신 복제 마법사를 이용해서 복제를 하게 되면 여기 여러 개의 가상머신들 리스트가 있잖아요. 여기에 새로운 가상머신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win7 복제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가지고 쓰고요. 그 다음에 복제를 풀로 할 거냐 아니면 링크드로 할 거냐 라는 뜻인데 풀은 여기 있는 이 가상머신의 모든 파일들 있잖아요. 설정값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복사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링크드 쿨러는 여기 있는 이 가상머신의 기본적인 코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파일들은 그대로 두고 마치 스냅샷을 뜨듯이 하지만 그건 스냅샷인데 동시에 어떤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가상머신과 같은 효과를 주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일단은 풀 클론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다음으로 하면 현재 머신 상태를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자 그래서 현재 머신 상태를 체크하면 이 가상머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스냅샷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새로운 가상머신을 만드는 거고요. 아 모든 상태가 그렇고요. 현재 머신 상태는 이 가상머신의 최종적인 현재 실행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만 저장을 하는 겁니다. 현재 머신 상태를 선택하고 복제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래서 잠시 기다리면 보시는 것처럼 가상머신이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머신을 복제하거나 또는 스냅샷을 만들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딘가에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 데이터가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데이터보다 조금 양은 적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냅샷을 찍을 때 컴퓨터의 디스크, SSD 같은 저장장치의 용량을 이 스냅샷이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윈설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고 머신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설정이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이 중에서 일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옆에 보면 고급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이 탭을 선택하면 스냅샷 폴더라고 적혀있는 게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이걸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스냅샷 폴더를 지정해 주게 되면 그 스냅샷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파일들이 이 스냅샷 폴더로 지정한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스냅샷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스냅샷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신체 컴퓨터에서는 컴퓨터의 어떤 상황으로 특정한 상태로 복원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컴퓨터의 특정 상태를 복사해서 새로운 컴퓨터를 옮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가상 머신을 이용하면 이런 것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루어가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냅샷을 이용해서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